이렇게 빡 걸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의 마음을 바랍니다. 제가 3년 초고 또. 박인기 사람들. 왜? 웃었나 봐. 술 냄새 났지? 술 냄새 나. 왠지 알아? 어저께 또 춘선이랑 또 술을 그렇게 처먹었어. 어쩐지. 그래. 춘선이한테 내가 제발 완도에서 전복장 그만 갖고 와라. 전복에 소주 그만 처먹어 했더니 나를 꼬시려고. 완도에서 아주 좋은 감자가 올라왔대. 감자. 야, 완도에 감자가 많다고? 담자에 소주를 또 그렇게 처먹더라고. 어디는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나를 계속 이렇게 치워봐서. 어? 코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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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빅이래. 어? 코빅이야, 코빅. 코리아 빅 사이드. 그래 놓고 너무 재밌대. 다음 주에 개그에서 해야 되겠대. 정말 재미난, 재능 있는 개그맨의 아이디어다. 정말. 재미있니? 재미있어? 그리고 그냥 자면 되잖아. 이렇게 취해서 다시 보기로 틀더라고. 틀러, 틀어. 놀면 뭐하니를 트는 거야. 놀면 뭐하니 얼마 전에서 이은지가 나왔잖아. 야, 이은지 나왔어. 대세야, 요즘에. 그리고 취해가지고 은지가 나왔는데 보면서. 야, 은지 아주 잘나간다. 아주, 아주 잘나가. 원래 너보다 잘나가. 원래 제가 1위도 많고 잘나갔어. 아니, 야. 지난주 월요일날 박소연의 러브게임을 하고 왔어. 어디였어? 그때 놀았지? 아이씨. 제 수요일날 에스콰이어 화보 찍고 왔어. 뭐 했어? 그때 놀았지? 놀면 뭐하니 해서 얘를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놀면 뭐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사람은 이분 아닙니까? 놀지 말라고 스케줄 잡아줬잖아. 당근맛게 중국어리 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늦지 않게 나가서 저기 8시에 당근이시죠. 이거 하라고 내가 스케줄 잡아줬잖아. 답답해, 답답해, 진짜. 그래. 뭐하는 거야, 창피하게. 뭘? 홍윤아, 너 옛날 생각이나 해. 너 옛날에 알차게 꽉 살쪘을 때 생각하라고. 알차게... 동태 모 알창이야? 알차게 꽉 찼을 때. 알차게 꽉 찼 거 뭐야? 너 이렇게 잘 쪘잖아, 이렇게. 아니, 잠깐만. 아니, 조금 지금보다 통통하다 뿐이지.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기석어. 홍윤아, 김민기와 공개여래호 30kg 쪘다. 그래도 좋다더라. 누가요? 제가요? 아, 식사. 제가요? 아, 그렇잖아. 제가 그랬다고요? 그릇 썼잖아.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 자기야, 나 너무 추워가지고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옷 입고 가? 자, 여러분들 저 물러나세요. 제가 낚시 알려드릴게요. 낚시는 이렇게 뒤에서 던지는 게 중요해요. 그걸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던지면. 이거 뭐야? 내 옷이 어디 갔지? 정말 나빠. 진짜 낚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네. 아니, 우리도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보. 자, 우선 한번 해보자고. 아까 왼손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와봐요. 답답해. 나와봐, 내가 알려줄게. 낚시대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어? 그런 다음에 낚시대를 이렇게 딱 걸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지지 마. 내 몸에 손 떼. 제발. 불결해, 진짜. 아이고. 망두고 비밀내. 제발.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다행히 둘까? 여자 연예인이 이국주가 좋아하는 남자는 누굴까? 바로 여기 중에. 8번 카메라 감독님. 내가 한 3년부터, 3년 전부터 내가 이 분 봤는데. 너무 좋아하고 있어, 지금. 나 지금 눈을 못 마치겠는데. 아니, 제가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 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감독님. 어떻게 내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함께 가시겠어요? 네? 8번 감독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3년 전부터. 뭐야. 뭐야. 뭐야, 그 사람이야. 이 사람 여기 누가 가르쳤어요? 왜, 왜. 아니, 왜, 왜 더. 왜 더, 왜 더 당하는 거야. 시작이 진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선생님, 이분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처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나 근데 음악 감독님 너무 얄밉네. 이 정도면 약간 우리가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 같아. 잠깐만, 내가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거든? 오늘 어떻게 한번 틀어봐? 8번 감독님에서 당신을 내가 어떻게 틀어봐? 잠깐 3층에 계시죠? 잠깐 3층 갔다 올게. 범 내려온다 내려온다. 됐어. 범 씨, 저 양반. 그럴 거면 내려와서 같이 코너를 하든가. 왜 우리 코너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야, 얼굴도 안 보이면서. 국주 내려온다 범 내려오는 게 뭐야. 차라리 범 내려오는 게 낫죠. 아이, 진짜. 어른, 나 가지고 놀리지 마. 내가 즉흥적으로 여기서 한번 꼬셔볼게. 꼬시면 내가 인정해줄게.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참나. 랜선 관객 말고. 여기 직접 보이는. 하지 말래, 지금 다들. 작가님. 우리 작가? 해랑 작가님. 쟤 막내 작가. 이제 시작하는 애한테 뭐. 작가님, 제가 즉흥으로 꼬셔보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오케이. 싫다고? 내가 즉흥적으로 너무 올 때까지 작가님을 꼬셔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야, 어떡해. 야, 싫다잖아. 아니, 자꾸 왜 싫다는데 자꾸 그러는 거야. 올라와 빨리, 오빠. 오빠 그만하고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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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리러 가는 거잖아. 야, 말리러 갔는데 음악감독이. 야, 너 지쳐라. 너 만나러 갔다. 야, 음악감독. 야, 너 이따 갈 때 부츠 좀 바꾸 진짜. 너 이거 부츠 어디서? 부츠는 왜 바꾸시나? 야, 이거 고위원 뛰는 애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건데. 잠깐만, 내 부츠에 왜 똥이 묻어있냐 이거. 형, 부러워지게. 아, 달리 안 닦아 놓을 거야, 이 자식아. 스타일리스트들 다 있잖아. 뭐 한국도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신곡이 이번에 나왔는데. 신곡이요? 신곡이요? 아니, 신곡을 여기서 홍보해달라고요? 아, 잠깐 무슨 회사가 좀 빵빵하나 보네. 여기서 무슨 신곡으로. 대표가 누구예요? 싸이 대표님입니다. 싸이? 몰라, 아예 몰라. 무슨 싸이인지 싸이 버거인지 싸이홀든지 모르겠고. 아니, 신곡을 헛고 하면 황태야 우리한테서 좀 어? 스팸 세트라도 갖다 주면서 조아리면서 갖다 해야지. 굵칠굵칠 김을 갖다 줘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 건방지게 무슨 신곡을 홍보해달라고 아티스트를 여기다가 박아놔? 그게 뭐라고요? 어디 있어? 싸이인지 무슨 버거인지 모르겠고. 잘 들어요. 그래서 당신 이봐요. 한 번만 나와줘요. 한 번만 나와줘요. 한 번만 나와줘요. 진짜로. 부탁. 진짜 30 드릴게. 윈윈. 30을 준다고? 다이슨도 요즘 신곡있잖아. 나와줘 한 번만. 형님. 알았죠?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신곡 한번 홍보해 주자. 오케이, 일단 신곡 제목이 뭐예요? 암낫쿨입니다. 낫굴보다는 통영굴이지. 암낫굴이야? 암낫쿨. 통영굴이 아니라. 통영굴에서 곡이 나왔구나. 암낫쿨이라니까. 그 곡에다가 코러스를 넣어달라고. 코러스 한번 넣어줘봐. 오케이, 알았어요. 웬만하면 제가 신곡에다가 지금 넣어서 승기도 잘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요. 저희가 이거 한 번 안 끊고 쭉 갈게요. 오케이, 한 번에 쭉 가자고. 오케이. 자, 준비해 주시고. 마틀리면 되는데. 자, 음악. 슛. 이승기도 신곡을 들고 오니. 겨울까지 신곡을 들고 왔다. 정신당한 것들이. 왜 자꾸 여기서 신곡을 도망을 거야. 여기가 아니라 코믹이다. 너 이거 뭔 뜻인지 모르지? 그래, 그래, 그래. 한 건 없어, 렉 살모사. 상상하는 까치 살모사가 아가리에 독이 많습니다. 불쿠리스 자두막. 아, 나. 노클 땀소리. 불하지 못해 미안해. 아, 나. 뻔해. 송해. 우수 뻔해. 오송해. 뻔해. 우울해. 우수 뻔해. 시원해. 니까 뻔 척해. 임광규. 내 정신 상태 업해. 맨더 심한 내. 신신의. 사회적 거리도 2미터 새벽이 너무 좋아 이 시간에 어딜 나갈 시간? 지금 더 주십니까? 아임 파인 땡큐 오늘 회식 골 우주장 회식 비율이 누가 설레 니가 내 기분 못 맞춰 외비 없어 나 혼자도 관관없어 렉살모사 아임 아 굿본 나다다 아모르판 품바야 인천 암바라에 사이다가 떴어어 폭풍과 헛을려 못 마신다고 변화가 났습니다 댄스를 안 볼 수 없죠 댄스 파인 탑승 예에에에 나는 내가 예쁜데 박승제 모르반에 할머니가 예쁜데 할머니가 예쁜데 이형대 사부해 일리시부해 아 나 호 아 아 아 현나 현아 주현아 아저씨 장난 아닙니다 이 둘이 정말 잘 어울려서 가윽의 유명인고 커플로 불리죠 홍성원 조방경 귀한 분 모셔놓고 짓궂었습니다 진짜 소개하겠습니다 태양세계 끝판왕 대한민국 대표 섹시 아이콘 박진영 사이코러스 사이코러스